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 왕코 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에코프로비엠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작년에 혹은 올초에 대량으로 구매를 하셔서 지금까지 존버하고 계신 분들 혹시 제 주변에 계시면 치킨 한마리 저한테 보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미쳤죠 130만원 지금이 오후 6시 거든요 7시 마지막 종가가 얼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130만원 간 것 같던데 제가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을 지금도 갖고 있었다고 쳐도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 샀겠죠 그래도 어쨌든 10배 10배 이상이니 10배니까 천만원이 되어있었겠군요 자 오늘도 턱걸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팔굽혀펴기와 아령을 오늘 하루 종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아파요 지금 힘이 없어요 힘이 일단 해보고 일단 해보고 일단 해보고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아 지금 요 근래에 하늘이 너무 이뻐요 구름이 많이 껴서 비는 안하는데 하늘이 너무 이쁩니다 하늘이 너무 이쁘니까 일단은 이거 좀 치고 할게요 이런 하늘도 있어야죠 그죠 자 턱걸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내기만 해도 아픕니다 하늘이 너무 이쁘다 진짜 구름이 많이 껴어요 2023년 7월 이 말에 하늘은 참 이쁘네요 턱걸이 하겠습니다 다섯 개 네 세트 힘듭니다 날씨가 궁금하네 지금 하루 종일 집에서 에어폰만 틀어 놓고 있어가지고 밖에 온도를 잘 몰라요 한번 창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늘 너무 이쁘다 진짜 구름이 아주 이쁩니다 지금 밖에는 퇴근하는 차들의 행렬이 아주 많습니다 온도는 살짝 낮네요 눅눅하고 습한 바람이 들어와서 창문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와.. 너무 힘들다 제가 알게 모르게 오른쪽에 힘을 더 쓰는 것 같아요 오른쪽이 좀 더 알이 좀 세게 뱉습니다 좀만 앉을게요 힘들어 아우씨 힘들어 와 하늘 진짜 이쁘다 아 구름이 너무 이쁘네요 지금 거실에 커튼을 열고 오겠습니다 구름이 너무 이뻐가지고 안되겠어 잠깐만요 우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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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번째 세트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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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30일은 210만원 나갈 때만 주는 것만 하고 회사에만 주는거에요 언제 시즌이 끝난거지? 통상인정은? 통상인정은 몇달 다른데 그 인센티브 아 옛날에 통화가 이래서 영봉을 안 올리고 계신거에요 그래서 안주려고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래서 우리도 뽕러스 맨날 그거 다운다는 그래서 얼마전에 기아 자동차랑 현대자동차랑 싸워서 이겼잖아 보너스를 통상인정은 포함시켜요 기아에든 이겼어 대목원에서 판결라스 아 힘들어 5세트 하겠습니다 16분밖에 안걸리네 16분밖에 안걸리네 2분에 16분밖에 안걸리네 아니 20분까지 으윽 못해..